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갑국의 개편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갑국 의회는 지역구로만 구성되며 80개 선거국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의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대통령제 국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의회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료 1은 의회제도 개편안이고 자료 2는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먼저 살펴보면 정수 80명과 1인 1표는 유지하지만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2명까지 공천하며 선거와 득표순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함 그러면 선거구가 원래는 80개였는데 20개로 줄이고 의원 정수는 유지한다면 20개에서 각각의 선거구에서 4명씩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방식에서 중대선거구제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선거구간 인구편체 허용 기준을 33%에서 상하 20%로 변경함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제도는 어떻게 개편할 거냐면 과반 득표라는 제한을 둬서 1차 투표에서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자가 있으면 확정하고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를 상대로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을 골라보면요. 기억번부터 볼게요. 각국의 개편안에는 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편안 중에서 두 번째 거를 보면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기준을 33%에서 20%로 더 좁히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겠죠. 두 번째를 볼게요. 만약에 이 20개로 축소하고 각 정당이 최대 2명까지 공천을 했는데 어느 한 정당이 공천한 그 2명이 모든 선거구에서 다 당선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최대 한 정당이 40명까지 의회의석에서 의회의원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러면 50%를 차지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각국 선거제도의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였죠.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죠. 마지막 리을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만 하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효투표 수에서만 과반을 넘으면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당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정답은 기역 리을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